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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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를 먹으려고요. 차라리 잘 들어간 반찬 server 소금 소금 치킨 조합 치킨 하나, 둘, 셋, 에레바디 일파 안녕하세요, 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, 밖에 비가 정말 주룩주룩주룩 내려서 비오는 날 또 칼국수가 또 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퀵퀵한 칼국수로 육개산 칼국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음료수로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제주청귤 아이스티 녹차입니다 제로 맛이에요 요즘 제로가 자주 나와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saf자 diseases 아이스티 녹차 스스로 선폭А 지금 아침에 국물이 와 너랑 prowl 아래 shaping 너랑 휴게 ставляю 다닐맛 너랑 맛있게 볶아 아래 참깨 안놀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소스를ãni Vi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고춧가루 갑자기 불닭소스를 비벼 먹으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넣어먹어보도록 할게요 빨갛빨 총 2주 대한민국 총 3주 Huawei ejercit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. 아, 뜨거워. 뜨거워.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여러분 육개산 칼국수는 꼭 술먹고 난 뒤 해상으로 드세요 왔다 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